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맛이 별로입니다. 맛이 별로입니다. 다 큰 녀석이 아빠한테 밥상을 차려주지 못한 망정인. 반찬 투정이냐? 다 큰 녀석이 아빠한테 밥상을 차려주지 못한 망정인. 반찬 투정이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 혹시 주희 씨 어디 가는지 아세요?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 혹시 주희 씨 어디 가는지 아세요? 네. 언제가 좋습니까? 점심시간 어때요? 괜찮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네. 네. 언제가 좋습니까? 점심시간 어때요? 괜찮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네. 지하 씨 안녕하세요. 빵 사러 왔습니까? 어? 여기 어쩐 일이세요? 지하 씨 안녕하세요. 빵 사러 왔습니까? 어? 여기 어쩐 일이세요? 어 증인이 멀리 서느라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멀리서라니 뭐 외국에서라도 와요? 얼마나 더 기다립니까? 어 증인이 멀리 서느라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멀리서라니 뭐 외국에서라도 와요? 얼마나 더 기다립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